추운 겨울에 딱!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람 혜택!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입장료 50% 할인! 수목원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기 어떠세요? 추운 날씨를 피하고 싶을 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트램도 잊지 마세요! 우와, 대박! 수목원 이벤트에 참여하면 2022년 달력까지! 또한 겨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여러가지 볼거리를 제공해드립니다. 따뜻한 관람 혜택과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겨울을 만나보세요!